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는 더불음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더불음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 민의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의 바람이나 국민들의 소망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그러면 더불음주당 내에 권력 구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 2024년 총선에 예상대로 권력을 지게 되면 이 권력을 놓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체제가 수십 년 수백 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라든지 판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취임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이제 행해온 은행을 보거나 판단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참정권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권력이든 권력에 제재를 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 되찾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데 그거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현재의 그냥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안에는 아주 강경파가 있네요. 이게 이제 미래 권력의 중심에 등장할 가능성을 지적한 그런 글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일종의 홍의백 역할을 하는 권력이 더민주정국혁신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멤버가 바로 586운동권들이고 상당히 친북적인 성향이 강한 586운동권 가운데서도 사회주의 지향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권력이 어떤 색채를 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전망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내다보는 일이 어렵지 않죠. 이제 김순덕 대기자가 괜찮은 글을 썼네요. 그냥 체제를 뒤엎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제7공화국을 노리는 이재명과 한총년의 더 무서운 혁신 이재명을 통해 진보세력 집권 목표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인 더민주정국혁신회의가 움직이고 있다. 1997년도 한총년 의장 출신인 강위원이 밝혔다. 실질적으로 당의 공식적인 채널 외에 친위대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내용을 김순덕 대기자가 아주 잘 지적했네. 8월 달에 김원경 혁신위원회가 기대를 거두지 못하고 조기에 종료된 이후에 이재명은 조용히 실은 더 무섭게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혁신을 진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부는을 갖고 있던 척건들 중에 살아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내 공식기구도 아니면서 공식기구 같은 이름을 가진 더민주정국혁신회의라는 친위조직을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병 같은 친위대가 많은 이들에게 각인된 것은 이재명이 자신의 체포 동의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8월 30일 날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을 때이다. 혁신회의의 강위원 이름이 강위원입니다. 강위원 사무총장이 야권 성향 유튜브에 나와서 가결포를 던지는 위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의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다. 어느 표현을 보더라도 굉장히 강성 인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친위대가 결국은 민주당을 여러분들 장악할 것이고 이 친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죠? 앞으로 수십 년의 권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강위원은 이재명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정진상 정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금 부원장와 함께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았던 실무 3종사다. 그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 않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이 강위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첫 건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 씨가 뭡니까? 그냥 친위대 홍의병을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1997년 23세 선반기능공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숨지게 했던 이석치사 사건 당시 한국대학총학생연합 한총령 의장으로 유명하다. 혁신회의의 강위원 말고도 1997년 남총령 의장 출신인 정의찬 1998년 한총령 조국통일위원장 출신 이석주든 한총령 출신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5팔력 체력들 가운데 한총령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국의 권력지행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남으면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든 예상한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는 거죠. 민주당 공식 조직이 아닌 이 조직을 주시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 성명서를 내거나 움직이면 이재명이 따르기 때문이다. 9월 6일 혁신회의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독재 내각총사태 요구를 해체하자는 성명서를 내자 이틀 이후에 이재명은 국회에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총사태를 촉구했다.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교훈을 선보인 것도 8월 20일 혁신회의 전국대의였다. 정당법에 맹시된 대위원제 폐지와 당원 민주주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혁신회의에서 민주당을 접수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첫 여러분 기사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마스를 지지하게 됐는가. 하마스는 그건 강경파를 지지해 가지고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인 거죠. 피에로 계열의 여러분들 좀 온건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하마스를 지지해 가지고 하마스를 지금도 70% 이렇게 지지하니까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력들이 그냥 한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뒤집겠죠. 선거를 장악한 상태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악소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는 겁니다. 강 의원은 최근 월간중앙인터뷰에서 우리 목표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고 이재명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현역위원 50%를 물갈이하고 기본소득의 기반으로 사회경제체제 남북화의객들도 강조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침북체제로 가는 거지. 이게 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순덕 대기자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킨 거죠. 올해 2년 이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한 총련이나 경기 동부 운동권과 연을 매정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자격공청에 나서게 했던 핵심의 이 사람들 중에는 종북폭력점검 반인껏적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한 총련이어 반미자유함성으로 가자. 가자 한 총련이어 통일종국으로 진군가를 불렀던 한 총련 출신들이 이재명과 어떤 제7공화국을 만드는지 무섭고 두렵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김순덕 대기자도 일체의 선거가 장악됐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미 게임이 상당분 끝나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일보에 전 주필이었던 김대중 주필이나 김순덕 대기자나 모두 다 선거 부정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제7공화국이 두렵고 무섭다.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김대중 주필은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 전제조건인 권력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가 특정 정치시력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다. 이미 여러분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정된 항로를 어처구니 없이 그냥 대한민국 호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딱하고 기막힌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게 아마 자유일보일 겁니다. 자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 아니 자유비가 아니고 최보식 기자가 하는 신문입니다. 강위원 더민주정국혁신의 사무총장에 대해 언론은 이재명의 진짜 복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고 현재는 이재명 홍의병 그룹인 더민주혁신이 사무총장이다. 복심이라고 불러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국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그런 김순덕 대기자가 가장 전국을 찌르는 그런 칼럼을 썼네요. 더민주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사무총장 지금 이제 공동대표로 활동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부분은 금기여가 됐기 때문에 일체 여러분들 거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거론하면 다르게 보면 이미 한국호의 진로는 얼추다 결정됐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뱀 아가리로 따지게 되면 3분의 2 정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레지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과거 전력이 화려하고 포악한 운동권 인물들이 더불당의 새로운 인력으로 속속 입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물 새로운 인물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거침없이 무너뜨리고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정말 김순덕 대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무섭고 두려움을 국힘당 국회의원들이나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느끼면 현재처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발 앞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경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다음 주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보시는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소위 부정선거의 실태와 실상을 이렇게 정리정돈한 척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을 다뤘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각성해서 참정권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여러분들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여러분 공병호 tv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라는 한국인이 쓴 보기 더문 통사 고대사로부터 큰 현대사를 다룬 세계사 책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지평을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